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따가 갈게, 이따가 갈게 밑에 누구 있어? 자,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스타트, 고, 가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우아저댓, 우아저댓 자, 먼저 A사이트부터 가겠습니다 A사이드부터 A사이드, A사이드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늘 그랬듯이 일단은 그때까지 한번 가봤다가 다시 한번 한방 한방씩 눌러봅시다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아 한방 한방 보고 가는 것보다 일단 끝까지 가서 기운을 전체적으로 느껴보고 이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아 갑시다 바람둥이 왠지 여기있어, 세다리아. 여기있어, 세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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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바꾸 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안되겠네. 여러분들, 한번 바꾸 안하는걸로 해가지고 저 끝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약속이 있으니까 무섭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었네, 이거. 가야된대, 기운이 왜이렇게 갑자기. 나도 갑자기 느꼈어, 지금. 우와, 기운이 앞에 까졌어, 지금. 우와, 기운이 앞에 가졌어, 지금. 우와, 어? 아아... 뭐야uch. 잠시만요 뭔 소리야?! 뭐 하는 소리..? 밧줄같은거 끓여 땡기는 소리가 어디에 걸려가지고.. 뭐야? 뭐야? 미친놈.. 뭐야..?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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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계속 소리 집중.. 소리 집중.. 조금만.. 기운이 사그라뜨면 한번 가봅시다 저기.. 기운이 왜 그러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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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혼자.. 그.. 호시마들 같은데.. 하.. 기운이 상당히 세긴 세네.. 하.. 저거 뭐지..? 이게 바람으로 흔들릴만한 것도 아니야 하.. 하.. 이 바람은.. 바람으로는 아니야.. 기운이 세서.. 아.. 난다.. 야.. 야.. 또 나.. 또 나.. 또 나.. 또 나.. 또 난다.. 또 난다.. 또... 가고싶어.. 야.. 그냥.. 좀 뒤로 빠져.. 지금 그냥 가면 안 되는데.. 그냥 뭐.. 추천받고.. 이렇게 가는건.. 어떻게.. 그.. 여러분이 보인지는 않던데.. 어떻게 방송을 우리가 오늘 하루만 할 것이 아니라.. 기운이 차가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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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난다.. 아휴.. 계속 나이네.. 소리가.. 야.. 이리 와봐봐.. 안되거든.. 내가 저기로 한번 갔다와볼라니까 한 번만 있어봐봐.. 네.. 아휴.. 야..여기 오는게 기운이 없네.. 장난아닌데.. 뭐지..? 저.. 야! 방 뭐가 빠져나가.. 뭐야? 방 빠져나가.. 어디로? 어? 다시 내려간다! 야! 방으로 들어간다! 야! 방으로 들어간다! 어? 뭐야.. 들어왔다 했잖아.. 방으로 들어간다! 하.. 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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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아.. 이런.. 와.. 기분이 너무 sé.. 내가 감당하고, 뭐 할 것이 아닌데.. 야 이건 내가 감당하고 그런 걸 할 것이 아니야 와 나 미쳐 너무 많이 같이 말아 뭘 방법을 세워 봐야 될 것 같아 깊이 들어가지 마라 처음하고 똑같이 한번 지금 아무 소리 안 나고 하필 한번 기가 빠질 수도 있어 네 알았어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기가 좀 이상하면 아예 그냥 들어가지 마라 그냥 바로 빻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치운도 그걸 걱정하니까 아직까지는 조용하다 아직까지는 조용하다 몰라 기운이 빠졌다고 하면 볼 수가 없어 지금 조금만 더 들어가봐야 돼 그럼 알 수 있어 기운이 싹 빠졌거든 그럼 알 수 있어 기운이 싹 빠졌거든 그럼 알 수 있어 기운이 싹 빠졌거든 눈 꽂아 빨리 화면집중 눈 깜빡이지 마 이정도 기운이 오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말 소리가쳤어 기운이 싹 빠졌는데 말 소리가 어떤거 들어간 말 소리 쟤에서 둘.. 쟤에서 둘.. 내가 저번에 술을 받았을 때 아저씨들이 있다고 말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아저씨들인지 아는지 아직 모르겠어 집중.. 기운이 좀 빠진 것 같아 기운이 좀 빠진 것 같아 아까 이 정도까지 오면 기운이 싹 빠져서 그 기운이 느껴졌거든 여기까지도 기운이 약했어 지금 뭐가 빠질 것 같아 거기에 있지? 거기에 있어? 물이 왜 안되냐.. 왜 안되냐.. 밑에 누구 있어? 밑에 누구 있어? 밑에 누구 있어? 밑에 Styles.. 텅.. 봤을 때 온다.. 이거.. 얘.. 쟤.. 너 도대체 누구야? 얘기해 봐봐 얘기해 봐.. 누구야? 얘기해 봐 절대 이거 바람 소리가 아니야 증폭기가 길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움직였다 하면은 바람이 죽었기 때문에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린단 말이야 앞에 있어 봐 어디갔어? 부끄럽지 않네 부끄럽지 않네 봐봐 지금 뭐죠? 부끄럽지 않네 부끄럽지 않네 부끄럽지 않네 부끄럽지 않네 어디야? 사라져버린 사라져버린 방금도.. 방금도.. 방금도 있었다 아무나 뭐야.. 다른.. 뭐야? 옆방 뭐여? 옆방 뭐여? 갑자기.. 이걸 있는 걸 할메져도.. 명태까지 계속 달려다놔! 아까 집에서 달려다놔! 존나게 걸쭉걸리네! 왜 떨어져?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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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뭐야? 잘 봐! 계속 움직인다! 사람이 담아면 여기도 바로 보일 것이고 지금 눈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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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눈치면 돼! 저거 구워? 저거 구워? 저거 구워? 저거 구워? 저거 구워? 뭐야? 또치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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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지붕뭐야? 지붕을 감싸다주마!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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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붕! 지붕! 우리 지금 몰랐잖아! 자 귀신 따라서 올라온 것이 여기 계단이 있다는거구나 우리 아기를 방송 몇번 왔는데 엄청 알았네 저기 계단이 있다는 것을 엄청 알았어 지금 내 쪽에서 큰 기운이 안 나거든 1층이야 지금 현재 1층 옷을 내리다! 빨리! 개밀렀네 뭔 빨래를 쫓다 널어놨네 아 여러분 나도 모르고 용납 여기 한지 끓기게 나와서 죄송해요 나 진짜 개 놀라서 봐 시동 먼저 갈라고 시동병이 무슨? 저 새끼 무슨? 와 진짜 여기는 지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소름이nes 고맙다! 좋아요! 알람회장 부탁드려요 오 와우